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에서 지금 기술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승환이라고 하고요. 서버 개발 캠프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자들, 소위 말하는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게임업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서 어떤 실력을 바라야 될지 어렵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허드를 좀 낮춰주고자 시작했던 게 처음 시작한 취지였습니다. 현재 비전은 개발자를 꿈꾸는 대학생 모두를 만나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희 캠프가 개발자들한테 요구했던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갖고 목표를 갖고 개인이 꿈꾸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저희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게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 그게 캠프의 현재로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라는 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차별점을 두는 게 이전에 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또는 일회성 경험에 지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캠프라고 한다면 저희가 20년, 30년 개발자로 살면서 끝까지 자기 목표와 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꿈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치즈를 담아서 커리큘럼을 만든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윈터대부 캠프는 예년과 다르게 지방에 전국 단위 투어를 하면서 캠프를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수도권에 좀 집중된 프로그램들에 아쉽다는 얘기가 좀 많았고 그런 아쉬운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22년에 특별한 기회를 마련을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기 힘든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목표를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2022년 윈터대부 캠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개발 캠프의 기술 멘토를 맡고 있는 개동원입니다. 기술 멘토는 참가자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역량을 파악하고 그 역량에 따라서 팀을 구성해드리고 기본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모든 전반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캠프에서는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춘 팀을 빌딩하고 그 팀 빌딩된 역량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스케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화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프를 지원하는 분들이 항상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맞는지 여러 가지 개발자로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캠프 과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인재 영희팀의 나재희입니다. 이번 윈터 내부 캠프는 서버 개발 캠프의 외전 프로그램이고요. 그동안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로 판교 4, 5개에서 활동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거점별 대규모 온라인 캠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각 지역 거점별로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이번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윈터 대부 캠프의 운영진이 직접 각 대학교로 찾아가서 캠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설명회와 상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경남, 전라, 제주, 강원, 충청 지역을 신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원하실 때는 스마일 게이트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함께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기술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서류 전형이랑 면접 전형 일정은 각 모집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이 완료되면 전 지역 모두 11월 말부터 3개월간 캠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캠프에서는 3개월간 끝까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개발 프로젝트다 보니 당연히 개발 언어에 대한 이해도 있는 분이셔야 하시고요. 모집 분야는 서버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바일 희망하시는 전 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어도 평소에 가장 많이 쓰시는 언어로 참여하시면 되세요. 저희도 새로운 준비를 하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캠프에서 만나서 재미있는 캠프 과정 진행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저희 개발 캠프의 가치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캠프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dot서 보컬